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저번 시간 내용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주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제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주제를 소개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안건들을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안건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내용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우선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ink everyone is here, so why don't we get started? 모두가 온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을 하죠. 라고 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We are here today to discuss ways to improve sales in the South American marke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시장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라고 주제를 소개를 했죠. 그럼 이제 안건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So, let's start by looking at some of the problems keeping us from improving our numbers. Next, we will share our ideas on some possible solution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연습할 표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 어떻게 소개합니까? So, let's start b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by 전치사를 주목해 주세요. 무엇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by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동명사 때문입니다. by 그리고 ing. 무엇을 함으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무엇을 살펴보면서 시작을 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사를 쓰고 싶다면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안건, 한마디로 안건의 첫 번째 항목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때는 전치사 with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let's start with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무엇을 함으로 ing는 by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looking at some of the problems.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죠. 어떤 문제라 그래요? keeping us from improving our numbers. 자, keep us from ing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향상시키는 것을 막는 문제라 그래요. 근데, 뭘 향상시키는 겁니까? our numbers라 그러죠. 숫자라는 뜻인데, 여기는 수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수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실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실적을 수치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냥 실적을 좀 캐슐하게 numbers.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을 막는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Next, 이렇게 얘기를 하죠. Next, we will share our ideas.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죠.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입니까? On some possible solutions.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배울 표현, 이겁니다. Next, we will plus 동사.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안건 얘기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마지막 안건까지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그냥 last, 아니면 finally, we will 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이 바로 이거죠. So, let's start by, 그리고 next, we will. Alright? 첫 번째입니다. So, let's start by, next, we will. 문장 한 번 읽어볼게요. So, let's start by looking at some of the problems, keeping us from improving our numbers. Next, we will share our ideas on some possible solutions. 오케이, 그래서 let's start by, next, we will.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거죠. Let's의 동의어, let's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죠. Shall we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죠. Shall we, 뭐뭐를 할까요? Shall we start by 하고 동명사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뭐를 함으로써 시작을 할까요? 물론 shall we 같은 경우는 약간 격식을 차린 표현이기 때문에 former한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지 다른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잘 쓰지는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Next 대신에 그냥 then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리고 I will 이렇게 가는, we will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I would like us to. 자, 이거 표현 기억하시죠? I would like to는 저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us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Then I would like us to. 부정사.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가능합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hall we start by looking at some of the problems keeping us from improving our numbers? Then I would like us to share our ideas on some possible solutions.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응용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말해볼 문장 이겁니다. 먼저 저번 회의의 요점들을 요약하도록 하죠. 그 다음 오늘 안건의 첫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표현들부터 하셔야 되겠죠. 요점은 메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항목은 item. 안건은 agenda.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넘어가다. 다음으로 넘어가다.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다라 그럴 때 쓰는 구동사가 바로 이겁니다. move on.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Hey, let's move on. 이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사용합니다. So, let's start by next we will.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문장부터 해볼게요. 먼저 회의의, 지난번 회의의 요점들을 요약하도록 하죠. So, let's start by 요약하다. Summarizing. 그렇죠? Summarizing the main points. 지난 회의에서부터 from the last meeting. 이러면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o, let's start by summarizing the main points from the last meeting.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오늘 안건의 첫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ext, we will move on to the first item on. 오늘의 안건이니까 today's agenda. 이러면은 되죠. 자, 다시 한번. Next, we will move on to the first item on today's agenda. Alright, 맨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So, let's start by summarizing the main points from the last meeting. Next, we will move on to the first item on today's agenda.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So, let's start by summarizing the main points from the last meeting. Next, we will move on to the first item on today's agenda. 이러면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Shall we start by I would like us to. 같은 문장,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Shall we start by summarizing the main points from the last meeting? Next, then, I would like us to move on to the first item on today's agenda. 오케이, 다시 한번이요. Shall we start by summarizing the main points from the last meeting? Then, I would like us to move on to the first item on today's agenda.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항목, 안건을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두 가지 안건 소개할 때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연습 꼭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